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원도 저녁에서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내륙과 산지의 낮 기온은 10도 이하, 동해안에서는 15도 이하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. 기온이 떨어지면서 기상청은 내륙과 산지에 잠시 후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. 한편 동해 중부 앞바다에 강풍과 함께 너울이 예상돼 연안사고위험예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